10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마크 2차 정도는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들 입장이 제한됩니다. 휴강 지정된 좌석에 자리 이동을 자내해 주시기 바라며, 지식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비만으로 다녀를 내방하기 위해 공수는 자내해 주시기 바라며, 배운이 안 된다라고 위하여 방역 수출을 반드시 승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안 된다라고 위하여 해석의 노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